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의 영어선생님, 리디아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천재 2교과서 3과 본문 두 번째 시간을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갑시다. Let me give you some tips next time, Tom. 자, 다음번에는 내가 몇 가지 비밀을, 비결을, 조언들을 좀 알려줄게, Tomy. 자, 여러분, 여기서 보여야 되는데, 눈이 크게 떠져야 되는데, 자, 보이니? 시작. 그렇지. Let이야. 강력한 우승후보지. Let은 무슨 동사야? 그렇지. 사역동사. 그 뒤에는 뭐가 나오니? 목적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동사원형. 여러분,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문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5형식. 5형식을 아직도 외우지 못했으면 진심으로 반성해야 돼. 펜 내려놓고 이제 열심히 외워야 돼. 자, 뭘 외워야 되니? 사역동사가 몇 개 있는지. 자, 시작. 사역동사 몇 개? 5개. have make let과 유사사역 동사, help get까지. 그 다음에 목적어는 당연히 명사가 오지 않겠니? 명사나 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원형 온다. 목적어를 꼭 은느니가를 붙여서 뭐처럼 해석한다고? 주어처럼. 얘는 동사처럼 뭐 하다. 그러니까 뭐 하도록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거야. 그치? 시작. 내가 give. 주도록 허락해라. 당신에게. 뭘? 조언을 좀 다음번에 주도록 허락해라. 즉, 조언을 해줄게.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니? give의 모양이야. give를 여기다 ing를 붙이거나 뭐 to give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giving을 쓴다든가 별짓을 다 하겠지. 자, 이거 아니야. 전부 다 원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나올 후보. 선생님 경험상 확률은 낮은데 잘 나와. 어렵게 내는 시험 문제일 경우에 tips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자, tips는 조언이란 뜻인데 얘는 셀 수가 있어. s를 붙였지? 이거랑 같은 뜻은 advice야. 근데 advice는 종종 이렇게 해도 나와. advise라고 바꿔 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안 돼. 왜냐면 advise는 조언이란 뜻이 아니라 조언하다, 충고하다라는 동사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tips와 바꿀 수 있는 건 advice인데 여기다 s를 붙여서는 안 돼. advice는 셀 수가 없어. 붙이면 안 돼. 하지만 tip은 셀 수가 있어. s를 붙여야지. 그 이유는 썸 때문에. 몇몇의 조언. 몇 개의 조언을 말하니까. 그 다음에 Tuesday, May 12th. 여러분 Tuesday는 요일이지. 그 다음에 이런 날짜를 쓸 때는 항상 요일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 써준다? 그렇지. 달. 그 다음에 날짜. 마지막으로는 연도. 연도 안 썼네? 뭐 2000 몇 몇 몇 년. 그래서 여러분 외워볼까? 달랄년.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 달아랄년. 왜 이렇게? 이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I have a sister.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 She's cute and nice. 근데 그 여동생이 말이야. 여기 쉬는 여동생을 말하겠지. 귀엽고 착해. 아, 이럴 수가. 뻣. 뻣이 나오는 순간 귀엽고 착해. 그러면 뭔가 아닌 게 하나 있겠지? 상반된 흐름으로 전환됐어. There is one thing. 한 가지가 있어. 여러분, there is there. 아직도 모르면 안 돼. 선생님이 가끔 아직도 모르면 안 돼 하는 거 있지? 이게 몇 개나 될 것 같니? 이게 바로 기초야. 대열은 저기, 예, 거기, 예 이런 뜻이잖아. 근데 얘가 맨 앞에 비동사랑 같이 서서 유도부사로서 해석하지 않아. 그냥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근데 왜 there is there are? 단수일게 뒤에 단수명사가 나오면 is이고,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r이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데, there is는 뭐뭐가 있다는 뜻이야. 근데 왜 하필이면 r을 안 쓰고 is를 썼냔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30%의 확률을 가진 게 바로 is야. 별표. 왜 one thing이라고 했잖아.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3쯤 됐으면 관계대명사 정도는 아주 뭐 편해. 편해요.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변 선생님들과 여러 선배들한테 관계대명사를 열심히 물어서 완전히 달인이 되고 시험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최하 80은 넘을 거다. There is one thing that upsets me. 자, 보이니까 관계대명사야. 얘가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 앞에 뭐와? 앞에 문장과 뒤에도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지. 접속사 역할과 동시에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됐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뒤에 거 하는 앞에 거로 해석하라고 그랬지? 뒤에 거 하는 앞에 거.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는 뭐가 있다? 명사가 있고 뒤에는 불안전한 문장이 있다. 명관불.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이라고 하라고 그랬어. 자, 그러니까 업세트는 기분 나쁘게 하다는 것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one thing. 한 가지가 되어올리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우리 내 얘기할래? 뭐가 나올 거야, 시험에? 시험에 이런 거 나와. 바로 이거야. 얘 대시 무슨격관계대명사니? 얘가 주격관계대명사야. 어머,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뒤에가 동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주어가 없다는 얘기인데 주어 대신 대시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야. 근데 주격관계대명사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당연히 뒤에는 동사가 나오지 않겠니? 앞에는 명사가 나올 거야. 그럼 이 동사의 수, 한 단수냐 복수냐를 누가 결정하냐고. 누가 결정하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결정해. 원등이 단수명사잖아. 그래서 업세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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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붙었지. 바로 그거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의 날 후보는 바로 업세트야. 이거 강력과 후보. 두 번째. 주격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어머, 목적격관계대명사는 안 써도 됐는데.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하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he likes to wear my clothes. 그녀는 나의 옷을 입는 걸 좋아합니다. 어머, 뭐 그럴 수 있지. 그치? 나눠 입으면 좋은데 문제야. 자, like. like는 어떤 거야? 사랑하고, 좋아하고, 시작하고, 출발하고, 긍정적인 애들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동사 오니, 동명사 오니. 그래, 투부동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 두 개가 다 와도 의미는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 to wear 대신에 웨어링 써도 된다. 그녀는 나의 옷을 입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의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틀릴 수 있는 거. clothes. clothes는 옷이야. 만약에 여기 es를 빼. 그럼 뭐가 되지? clothes가 되지. 그러면 천이라는 뜻이 돼. 여기서는 옷을 말하는 것이지. 천이 아니지. 그래서 es를 써줘야 된다. 안 써주면 틀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couple of days ago, I wanted to wear my red shirt. 며칠 전에 나는 나의 빨간 셔츠를 입고 싶었습니다. but it was not in my closet. 그런데 내 옷장 속에 없었어요. my mom tore me. then my sister put it on and went out to meet her friend. 그런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여동생이 입고 went out to 나갔어요. 친구 만나려고. 그랬대. 이해는 되지. 어떤 flow인지. 그러나 문법적인 걸 이제 되새겨봐야 돼. 여러분 잘 봐. couple of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 30%. 선생님 커플 두 명 아니에요? 맞아. 두 개란 뜻이야. 그리고 부부란 뜻도 있지 않니? 그런데 두 서너 개 몇 개란 뜻으로 씌여. couple of이 수거로 그래. 그러니까 몇 개. 며칠이니까 데이겠니? 데이지겠니? 앞에가 복수면 뒤에도 복수. 그치? 복복복 원칙. 그래서 여기에 s를 붙여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바로 ago. ago가 전에란 뜻이잖아. 얘는 before랑은 달라. before도 전에란 뜻인데 얘는 과거부사가 아니야. before는 그냥 전후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나 전체사로 쓰이는 건데 ago는 부사야. 자, 무슨 부사? 과거부사. 과거부사가 오면 무슨 시제 쓰면 안 된다? 그렇지. 현재 완료 쓰면 안 되지. 만약에 이 자리에다 want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have wanted 이렇게 썼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과거부사가 오면 과거 시제 써야 된다. 그래서 have wanted야 그냥 wanted야? 아, wanted. 자, 그랬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과거부사가 오면 과거 시제 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ago 대신에 before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대박 안 되지. 안 되지. 오케이. but it was not my. 근데 그것이 나의 옷장 속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지? 과거야. 그럼 여기도 과거지. is가 아니라 was가 돼야겠지. 시제는 맞춰줘야지. 그게 뭔데? my red shirt를 말하는 거겠지. 오케이. 자, my mom told me. then my sister put it on and went out to meet her friend.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told가 뭘 말하는 거냐면 어머나, tell이다. tell은 말하다지. 근데 무슨 뜻이 있어? 말하다. 말해주다. 수요동사로 듣어요. 니네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목적어가 몇 개가 오니? 두 개가 오지.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보통 얘는 뭐가 나오니? 사물이. 아니지. 사물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이 먼저 나오지. 그 다음에 뭐 나오니? 사물이 나오지?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는 명사만 쓸 수 있지. 명사만 쓸 수 있어. tell은 목적어가 두 개가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느껴지면 이제 위험, 시험에 틀릴 수 있는 위험을 많이 해소할 수 있어. 봐. 이 톨이 목적어가 두 개가 있다고 했어. 자, 얘. 나. 그리고 첫 번째 목적어의 이름은 에게라고 해석하고 두 번째 목적어는 을르리라고 해석하라고 해야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에게. 그렇지? 그 다음에 을르리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보이니? 아, 바로 그거야. 잘했어. 자, 됐 부터 여기까지가 사물 목적어야. 어머나. 그러니까 얘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사물 목적어였어. 그러니까 엄마는 나에게 뒤에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딱 보니까 뒤에 거는 문장이네. 문장이 목적어가 되려면 목적어가 되려면 명사가 됐다는 얘기잖아. 문장을 명사가 됐다. 그럴 때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명사절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됐은 뭐겠니 그럼? 자,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이 됐은 접속사겠니? 아니면 관계 대명사겠니? 여러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걔가 누구냐면 됐이야. 그러니까 됐은 접속사로도 쓰이고 관계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접속사야. 근데 잠깐만, 바로 위에. 여기 됐은 관계 대명사야. 여러분, 접속사로 쓰이는 됐은 자, 만약에 됐이 접속사다. 그러면 시작! x, 접, 완 앞에는 명사가 없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와 그리고 해석은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이란 뜻이 돼. 그래서 여기는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고 라고 해석하면 돼. 자, 나이시스트가 그것을 입고 친구를 만나게 밖으로 나갔다고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접속사야. 그리고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x, 접,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는 지금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지. 여기 접속사야. 관계 대명사일 때 앞에는 명사가 있어. 그래서 위에 있는 됐과 아래에 있는 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가야 돼.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얘는 무슨 절을 이끄는 거야? 얘는 형용사절을 이끌어.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해. 그러나 이 됐, 이 뒤에서부터 끝까지는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야. 완전 성분이 달라.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뒤에 거 하는 앞에 거라고 해석하라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잔잔히 봤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은 적고 나는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7번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내가. 왜? 프리런. 이거는 대박이야. 100%라고 봐야 돼. 이 입다가 영어로 뭐야? 푸돈이지? 자, 여기서 그것을 입었다.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사실은? 뭐 마이 레드 셔츠를 말하는 거지. 이거를 입었어. 근데 여러분 이어 동사지, 푸런은? 이어 동사일 때는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자, 지금부터 별표 100만 개야. 푸돈인데 마이 레드 셔츠를 말하는 거야. 이시 요거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문장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 요거 요거를 자, 아래에다 한번 써볼게. 시작 put my red shirt 이렇게 써도 돼. 아니면은 put 여기 on 써야지. 그 다음에 put on my red shirt 라고 써도 돼. 아, 눈치챘지? 근데 my red shirt 귀찮잖아. 반복하게. 그래서 it이라고 해도 되지 않냐? 그거 입었다라고 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것을 put in on이라고 해도 돼.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자, 봐봐. 여러분 잘 보면은 put on 사이에 put on 사이에 부사 on 앞에 my red shirt 써도 되고 on 뒤에 my red shirt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my shirt로 it으로 바꿔서 on 앞에 써도 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put 그렇지. on it은 안 되는 거야. 그냥 지금 여러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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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4문장을 노트에다 써. 노트에다 쓰고 안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 아 명사일 때는 on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지만 자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부사 뒤에 쓰면 안 되고 부사 앞에 써야 된다. 요건 안 되고 요 3개는 된다. 여러분의 노트에 잘 적어놔야 돼. 자 잠시 멈췄다가 적어.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put on in이라고 나올 거야. 분명히. 아 그러면 이거 틀렸구나.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28번. 여러분 28번은 이거 지금 백발백준 교재예요. 28번은 이거는 이제 백퍼야. 백퍼가 정해져 있어. 이건 백퍼야. 나올 수밖에 없어.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갑시다. should have pp 여러분 should have pp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했어야 했는데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지. she should have asked me. 그녀는 나에게 물었어야 했다. 근데 물었어 안 물었어? 안 물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약간 후회스럽거나 과거의 어떤 후회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should have pp를 사용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 부분 자 물었냐 안 물었냐 이런 거 나온다. 물었냐 안 물었냐? 안 물었어. 물었어야 했는데 안 물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before she wore my clothes 내 옷을 입기 전에 물었어야 했는데 그래 여러분 이게 전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랑 바꿀 수 있는 게 어고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어고는 부사라. before랑 바꿨으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월이 있잖아 월 여기다가 where's라고 쓰면 안 돼. 왜 그래? 그러니까 물었어야 했는데 언제? 입기 전에. 이것이 무슨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과거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where's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시제를 맞춰주는 거야. 왜냐하면 should have pp가 과거 사실을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 현재 시제 쓰면 시제가 맞지가 않잖아. 자 그 다음에 does your sister know that you don't want her to wear your clothes? 어... 물어보고 있지? 너의 여동생은 아니야? 자 됐 접속사야 뭐뭐라는 것 아니야? you don't want her to wear your clothes? 너가 원치 않는다는 거 아니야? 뭘 원치 않는 거야? 그녀가 입는 것 원치 않는다는 거 아니야?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want가 보여요. 자 want to do 기억나니? 5형식이지. want 목적어 투부 정사 투부 정사 해석을 어떻게 한다? 목적어가 자 투부 정사 하는 것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시작 그녀가 입는 것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늘 50% 확률을 가지고 있어. why don't you는 왜 안 그랬어? 하고 따지는 거니?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니? 그렇지.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동사 원형 여러분 중3쯤 되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5산이야.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게 바로 why don't you 표현이야. 자 중요한 거 동사 원형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have a talk with 그녀와 대화하다야. 그리고 talk은 말이야 여기서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어가 붙었지 명사로 쓰였어. have a talk 그러면 대화하다. 말을 하는 거지. come on. 자 자 그 다음 자 아 여기 우진이가 한 얘기였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봐 give a break 있잖아 여러분 give a break break break는 뭐 깨다 부수다 라는 뜻이고 또는 뭐 휴식이라는 명사로도 쓰이지 여기서는 그녀한테 break를 좀 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좀 봐줘. 이런 얘기야. 여기서 그녀는 누구야? 동생을 말하는 거지? I also like to wear my sister's clothes. 나 또한 나의 여동생의 옷을 입는 거 좋아해. 자 to wear은 뭐랑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기억나? 그렇지. they always look better than mine.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데이야. 데이가 그들이란 뜻도 되고 그것들이란 뜻도 돼. 그렇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위에 무언가를 대신하고 있어. 근데 이 데이가 복수니까 복수명사 무언가 찾아봐. 보이니? 어 그래 봤어 좋았어 그거야. 지금 복수명사는 여기 뭐밖에 없냐면 클로즈 밖에 없잖아. 그렇지? 아 무슨 옷? 내 여동생의 옷들이 always 항상 look 자 여러분 look은 보다야 보이다야? 그렇지. look as 뭐뭇을 보다란 뜻이고 그냥 look 쓰면 보이다 라는 뜻이야. better than mine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여. 근데 always가 나왔네. always는 무슨 부사? 빈도 부사 빈도 부사는 여러분 한 30%의 확률을 가지고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 자 위치가 어디야? 조동사나 비동사가 나올 때는 뒤에 나오고 일반 동사가 나올 때는 앞에 나온다 라는 게 중요해. 여기 look이 일반 동사지. 그래서 always가 위치가 앞이잖아. 그래서 look always라고 하지 않고 always look이라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better인데 better는 뭐의 비교급이니? 그렇지 굳의 비교급이야. 근데 왜 파필이면 굳의 비교급 better를 썼을까? 이건 좋은 better는 더 좋은 그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아 눈치챘구나 바로 이 then 때문에 그래. then이 오면 앞에 굿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hen이 오면 반드시 무슨급 써야 된다? 그렇지 비교급 써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better가 왔어. 그러면 당연히 뒤에는 then이 와 있어야 돼. 이게 짝이야. 짝 붙여다녀야지. 그 다음에 mine 내 것이란 뜻이야. 이거를 만약에 두 단어로 써라. 그럼 my clothes 나의 옷을 말하는 거야. 요리가 말했네. Friday May 22nd 5월 22일 finally it's Friday 와 마침내 금요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 있은 그것은이라고 해석할까 안 할까 할 필요 없지. 비인칭 주어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냥 쓰는 거야. 그냥 금요일이다. 근데 영어에서 비인칭 주어 쓰는 경우가 어떤 거니? 시간거리 날씨 날짜 요일 명함일 때만 비인칭을 쓰는 거지. 여기서 비인칭이야. I'm planning to make a special Indian dish. I'm planning to. 여러분 비 플래닝 to 그럼 뭐 뭐 할 계획이다 라는 수고야. 근데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이 플래닝 말이야. 플래닝을 지우고 다른 말을 써라. 뭘 쓸 수 있겠니? 그렇지. 이 자리에다 going 쓸 수 있어. 그래서 I am going to 라고 해도 말은 돼. 같은 뜻이야. 또는 뭐 플래닝 to 라고 바꿔도 상관없겠지. Make a special Indian dish. 나는 저녁에 특별한 인도 음식을 만들려고 계획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네. 바로 dish. dish가 접시라는 뜻도 있지 물론. 그런데 요리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this evening 자 오늘 저녁에 특별한 인도 음식을 만들 계획이야. 그 다음에 just anybody want to join me 자 뭐 나와 함께 할 사람 있니 물어보고 있지. anybody에다 밑줄. anybody는 어떤 사람 뭐 이런 얘기지. 어떤 사람 한번 생각나는 게 하나 더 있지 않냐. somebody 이것도 어떤 사람이잖아. 어머나 같은 뜻이야. 근데 왜 하필이면 anybody 썼냐고. 그렇지. 의문문이나 부정문일 때는 any 쓰고 긍정문일 때는 sums라고 했지. 기억나니? 오케이. does anybody want to join me 그 다음에 또 하나 does anybody는 누군가란 뜻인데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엉뚱한 데 있어. anybody에서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거야. does이야. 여기다가 do라고 쓰면은 안 돼. 왜 그럴까? anybody를 단수 취급하기 때문이야. 굉장히 중요했다. 별표. 자 하나 둘 다 답을 해야 돼. do야 does이야? 그렇지. does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I do 어머나 I do 그러면 나도 이런 얘기야. 냠냠 맛있겠다. 냠냠 민아 me too is there anything I should bring?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게 뭐 있냐 하고 물어볼지 is there there is 뭐뭐가 있다 라고 그랬지 그러면 자리가 바뀌어서 is there 그러면 뭐뭐가 있냐 이런 뜻이겠지 잠깐만 여러분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하니 yes it is 라고 하니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야 그러니까 there으로 물어보면 뭘로 대답한다 yes there is there으로 물어보면 there으로 대답한다 뭐 no면 no there isn't 이렇게 아 이것도 중요했다 그 다음에 이제 anything이야 여기 또 anything 나왔지 anything이 뭐야 명사야 그치 뒤에 I should bring 주어 동사 있는데 목적어가 없네 앞에는 명사가 있고 뒤에는 불안전한 문장이 있다 그럼 뭐가 좀 느껴지니 그치 명 관 불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야 찾아 쓸 수 있어야 돼 is there anything I should bring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뭐 있니 if I had time I would join you 자 여러분 어머나 막판에 완전 걷다 이거 와 완전 걷네 이거를 일명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 여러분 가정법 과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니 가정법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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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과거가 아니야 무슨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현재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현재 사실 어떻게 꽈서 반대로 내가 여잔데 남자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니가 학생인데 뭐 선생님이라면 현재 사실 그래서 여기 내가 시간이 있다면 이라고 해서 가니 있었다면 이라고 해서 가니 이걸 있었다면 이라고 해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지 왜냐 과거니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있다면 이라고 해야 돼 왜 이 모양은 과거지만 무슨 사실이라고 현재 사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은 현재 시제로 해석해야 돼 그러면 과거 가정법 과거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만 써보자 공식 하나 써줄게 가정법 과거 시작 if 주어 과거 동사 쓰고 땡땡땡 컴마를 꼭 적어줘야 돼 if 때문에 주절 부사절이 앞으로 나가면 컴마 찍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의 주어 그 다음에 과거 조 동사 will이 아니라 would can이 아니라 could make 아니라 might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주고 나머지 문장 쭉 이렇게 생긴 거 우린 가정법 과거라고 해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 시작 앞에 거 if가 원래 라면이라는 뜻이잖아 뭐뭐 한다면 아니 뭐 라면이라고 쓰지 말자 뭐뭐 라면 이라고 쓸게 자 그래서 앞에 거 했다면 라면이 아니라 한다면이라고 해석하라고 뒤에 거 할 텐데야 했을 텐데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과거 조 동사 왔다고 해서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야 자 여러분 잠깐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돼 그래 지금 방금 내가 쓴 걸 외워야 돼 자 외워보자 따라해볼래 시작 if 과동 과조 이걸 외워야 돼 자 다시 따라해봐 뭐라고 시작 if 과동 과조 해석은 if 과동 과조 그치 여기에 have 썼어 헤드 썼어 여기에 have 안 썼지 해부 해부 안 썼잖아 여기 will 썼어 will 안 썼지 전부 다 뭘 썼니 과거형을 쓰고 있지 그리고 해석은 했다면이야 한다면이야 그렇지 내가 시간이 있다면 너와 함께 했을 텐데야 할텐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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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니 자 그래서 너희들은 가정법 과거 무슨 사실을 봤는데 현재 사실을 봤는데 그래서 뭘 외우라고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if 과동 과조 이거를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요 가로놓기야 요거 요렇게 집어넣고 요자리에 have 쓸까요 헤드 쓸까요 그렇지 헤드야 그 다음에 요자리 요거 지워넣어 요기 지워넣고 분명히 여기다 will 쓸거야 will 쓰면 돼 안돼 어 안된다고 내가 시간이 있다면 너와 함께 할텐데 그 얘기는 요거 별표 안하고 외워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 재밌는 건 don't야 didn't 쓰지 않았어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를 가져가는 거니까 여기 봐봐 want to will not 을 말하는 거잖아 이해가 가? ok but I have to visit my grandma 그러나 나는 우리 할머니 방문해야 돼 어 그러면 다음번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maybe next time 아마도 다음 기회에 대면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훈이가 얘기했어 자 그러면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천재 교과서 3과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